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부평국압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자의 노종면 예비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기호일보가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12일, 13일 진행한 여론조사 지지율 결과를 보면 민주당 노종면 46.4%, 국민의힘 유재홍 35.3%, 개혁신당 문병호 4.9%, 무소속 이성만 3.9%, 진보당 신용준 0.9%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종면 예비후보의 지지율은 나머지 후보 4명의 합계 45.6%, 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지난 7일 진보당 신용준 예비후보가 민주당 노종면 예비후보와 단일화를 합의하고 출마를 접으면서 4파전으로 압축된 상황입니다. 지지정당을 묻는 질문에는 민주당이 42.4%, 국민의힘 34.4%, 개혁신당 5.7%, 새로운 미래 4.0%, 녹색정의당 3.3%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6.4%였습니다. 이번 총선 구도에 대해 묻는 질문에 정권 견제를 위해 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45.9%, 국정안정을 위해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36.3%, 양대 정당의 대안으로 제3지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13.0%로 조사됐습니다. 부평국 앞 선거구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는 부평 캠프마켓 부지 활용 방안 마련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어 경인선 전철 지하화 추진, GTX 비노선 조기 착공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 이어 경인선 대안으로 제3지대에 힘을 실어주시히 해결하였습니다.